안녕하세요 키션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만들기를 해볼거에요 우선 흰 종이에 스마트폰을 대고 선을 따라 그려주세요 그리고 절반을 접어 오려주세요 그런 다음 실제 캡쳐된 화면을 오려주세요 저는 제 스마트폰의 홈 화면과 통화 그리고 메뉴 화면을 실제로 캡쳐했어요 오려둔 종이에 스마트폰 홈 화면을 그려주세요 버튼과 스피커 모양도 그려줘요 홈 화면에 오려두었던 아이콘들을 하나씩 붙여주세요 안쪽에는 오려두었던 화면들을 붙여주세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홈 화면에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꾸며주세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몽우스를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완성 스마트폰 완성 스마트폰 완성 android videos 스마트폰 완성 스마트폰 완성 slowly 스마트폰 완성 감사합니다.